예, 저희도 이태원 소식을 계속 뭐 가급적이면 안전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오늘 참사 엿새째 전해진 상황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여전히 156명이고요. 부상자는 187명입니다. 총 343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부상자 1명이 경상으로 추가 분류가 돼서 현재 중상자는 33명입니다. 이 사망자 중에 외국인은 26명인데요. 이 중에 7명의 시신이 송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은 송환 대기자는 모두 19명인데 이 유족들이 본국으로 송환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송 대행업체들이 웃돈을 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떤 보고 체계 문제 또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를 저희가 전해드릴까 했는데 앞서 정치부회의에서도 보셨고 또 사건 반장이 끝나면 이어질 뉴스룸에서도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식들로 오늘 이태원 참사 소식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디윤 변호사님, 배우 이영애 씨가 정말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모르게 좋은 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인 중에 박모 러시아인이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운구비 같은 게 꽤 많이 들다 보니까 러시아로 운구하는 데 한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700만 원 이상이 들고요. 당장 또 배도 없고 만약에 배를 하나 놓치면 일주일 정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소식을 아마 이영애 씨가 들었던 것 같고요.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장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조용히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 4세인데요. 이 사람, 가족들이 이걸 받고 러시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시신을 운구할 수 있도록 됐고요. 외교부가 이걸 보면서 이 같은 사례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돈을 미리 대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계 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본국 송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도 또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도가 됐던 이영애 씨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장애인복지재단 측에 돕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을 해왔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든가 아웃사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아까 그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 나중에 장례비가 지급되면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외교부에서는 장례비를 빨리 선지급을 하는 이왕 그쪽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시기를 갖다가 놓지 않는 그런 조치가 후속됐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현장에서는 밤새 구조활동을 이어갔던 정말 이름 모를 시민들이 많았잖아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단 저희가 이태원의 영웅들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파키스탄인 무한마드 형제도 그분들 중 하나였는데요. 자 이분들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I don't remember but maybe 15 to 20 plus people. I check the people's pulse, pulse check and respiration response, insulin level, no response. 슬펐어요. 마음이 아파요. 집에 가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We pray for them. May Allah save them. We were very tired. It's okay. But for mankind we help, we are happy. For sadness, we couldn't save more life. 정말 감사하기도 한데 저분들 역시도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확 밀려올 트라우마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봤는데 두 사람을 이어서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 봤던 사람이 샤비드 씨인데 형제입니다. 형제고요. 파라노차림에 있는 아메드가 형이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휴가차 이번에 왔다가 이태원에서 이 참사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본인도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가 오전 7시 30분까지 형제가 거기서 참사를 겪은 사람들이 CPR을 도왔던 거예요. 오전 7시요? 네. 오전 7시 30분까지. 완전 날이 밝아졌고. 날이 다 밝을 때까지 저기서 사고를 도왔던 거고 샤비드 씨가 마침 또 간호사래요. 아, 그래요? 간호사였기 때문에 더 현장을 아마 떠나기가 어려웠겠죠.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양심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 샤비드 씨 응급처치 덕에 4명의 시민이 의식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샤비드 씨, 꿈이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나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인사. 이것도 여기저기서 막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밀려서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4명에 깔렸다는 한 남성이 글을 올렸는데요. 한 15분 정도 깔려 있으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건장한 체격의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팔과 겨드랑이를 잡더니 이분의 표현인데요. 밭에서 못 뽑듯이 인파 속에서 자신을 구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을 포함해서 외국인 3명이 무려 30명가량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후에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구조된 남성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이 의인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KC에 근무하는 미군이었습니다. 자밀 테일러와 제롬 오거스타 그리고 데인 비타스로 밝혀졌습니다. 와, 진짜 저는 이 표현이 밭에서 물을 뽑듯이 사람들을 건져 올렸다. 아, 박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상황이 그냥 딱 그 말 한마디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나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묘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어렵게 또 얼마나 또 힘들게 또 인명 구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한국인 남성 덕분에 살았다. 이런 또 글도 올랐다고요. 청자켓,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좀 힘들 때 이분이 자기 다리를 잡고 좀 일어나라고 했고 상당히 호흡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호흡을 할 수 있었다. 청자켓, 청바지만 분명히 기억하는데 감상인사를 못했다. 혹시나 그때 그분 괜찮으신지 살아있는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청자켓, 청바지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마 자신의 어떤 몸으로 버티고 버텨서 어떤 숨쉬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줬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교수님, 진짜 이런 걸 그냥 상황이 끝나고 나서 미담이라고 해서 듣다 보면 나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이기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남을 구하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본능하고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런 구조활동이라든가 이타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자신의 신분이 밝혀져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현재 국가 애도기관이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원 주변 상점들도 추모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게 영업들을 다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문을 닫지 않은 빵집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 딱 제목만 보고서 아니 이 와중에 혼자 장사를 한다고? 라고 저는 막 뭐 하는 집이 가게야 하면서 막 좀 화를 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가게가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요. 흔히 하는 말로 이태원 가실 일 있으면 가서 돈줄로 화를 좀 풀어주셔서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영업을 하시려고 가게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보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소방관들하고 경찰 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휴게 공간으로 자기 매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잠깐 숨 돌리고 가시라고. 그럼 영업이랑 상관이 없는? 영업하고는 아무 상황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밤 늦게까지 빵집이 불을 열어놓고 있는데 또 이분도 사연이 있어요. 그때 참사 현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당신도 매장 안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소방관들하고 경찰관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구조작업을 펼쳤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내내 밤 늦게까지 사실 빵집이 밤 늦게까지 열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뚜루 시작하는 그 빵집이라고 해요. 교수님. 저희가 본방에 앞서서 했던 사방가족회의에서도 워낙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좀... 그러니까 맨날 저희가 뉴스를 다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언급을 해요. 네,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사방가족회의에서라도 좀 가져보자 했는데 워낙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교수님이 혹시 준비하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해주세요. 사실 이제 이 목격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갖다가 지금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사실 그 현장에 투입이 됐던 경찰관 그리고 이 소방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 인근에 있었던 상인들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그걸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전부 다 분노하고 흥분하고 허탈해하고 우울해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전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정말 옆에 있는 특히 특히 그 어떤 SNS를 통해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또 피해자들을 또 비난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사법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서로가 위로 또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어려움을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극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